여럴 리포터 이지수입니다. 안녕하세요. 복셀 팬들. 여자친구 있으신가요? 없어요. 왜 없어요? 몰라요. 진짜 없어요. 그냥 없다니까요. 없나요? 저희가 해성 남녀를 찍었잖아요. 근데 그때 승희가 빠져있었어요. 이사하시죠. 안녕하세요. 일단 아재로서 제가 한 수 배워왔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. 엉크가 뭔지 알아요? 엄마 크리스탈? 옆에 정선누나 있는데 아 이거 무슨 팁이에요? 이거 제가 제꺼 인사 한번 해주세요. 에스티비 에스티비 안녕하세요. 에스티비 국밥 좋아하는 사람입니다. 국밥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무슨 국밥을 제일 좋아하십니까? 콩나물 국밥을 좋아해요. 일단 이제 비유를 알려드리자면 새우 약간 사람마다 날숨을 때 다데기를 안 넣으시길 바랍니다. 한 번 끊은 국밥에 다데기를 안 주면 되겠고 평소에 다데기 가능하세요. 네 지금까지 국밥 선생 네 해주셨습니다. 무슨 국밥 좋아해요? 돼지요. 국밥 좋아하세요? 국밥 좋아하세요? 국밥 좋아하세요? 국밥 좋아하세요? 아니 국밥 국밥 국밥은 욕처럼 근데 원래 욕은 아닌데 욕처럼 들리는 거 그 뭐예요? 스파시버 아 스파 아 모델 생활 얼마나 오래 하셨어요? 몰라 그렇지만 18살에 시작해서 18살에 시작해서 189, 20, 21, 21, 21, 21, 22, 26, 27, 28 11년 됐네요. 네 까불지 마라 이제 그러니까 네 오늘은 무슨 쇼를 쓰러 오셨어요? 오늘은 네 오전에 상승을 했고요 이제 화이트 준비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소정놈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석선놈으로 하겠습니다. 어우 저랑 똑같네요. 네 개가요? 네. 짱나네 제가 이제 모델한 지 딱 이제 1년 차가 됐는데 저에게 한 번 해주실 말 없으신가요? 없는데 빨리 죽어라 내가 모델 일 더하게 죽어라 리퍼 죽어라 모델 일 네 오래하는 방법은 안 튀는 게 최고야 안 튀어야 오래 튀면 금방 가 알았지? 감사합니다. 안녕 안녕 오늘 언젠가 이 숟가락을 버리는 날입니다. 숟가락 리턴즈라고 조심해 나면 다음에 누굴지